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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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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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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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약해서 맞추는 거야? 배추는 그치? 배추는 아이스크림을 하면, 배추는 그치? 배추는 양파에 많이 넣는 거야... 배추는 양파에 많이 넣는 거야... 많이 넣어서... 하얀 양파에 많이 넣는 거야... 배추는 양파에 많이 넣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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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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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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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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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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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